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민 지금 이 시간 부활의 주를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14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른의 목사님께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특별 보좌관이었던 차이스 콜슨이 쓴 본 어게인 이 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짓은 아무리 잘 위조가 된다 해도 결국은 반드시 탄로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부활의 진실성과 연관돼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공격과 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념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부활을 믿지 않은 목사도 있고요. 또 신학교에서 신학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으나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있다. 아멘이 나오면 안되시겠죠. 맞는 말 같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희석시키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지도 않고요.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학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도 설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신학자와 신학교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희석시키면서 끊임없이 기절설, 시체도난설, 환상설, 조작설, 동산지기설 등등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의 가라지를 끊임없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매주일 52조 광단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린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날짜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고 영생의 감격 속에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현장에서 선포된 메시지의 핵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역시 부활의 주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 살리는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천국 부금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근본적인 목적과 본론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론에 의한 서론에 불과한 것이고 바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과 본론은 범죄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침모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헌신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 순환을 예고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줬는 서론 결국은 본론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런 서론적인 것을 본질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본론인 예수님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 이 본질을 놓친 교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 언약의 예고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붙잡는 자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날마다 52주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의 맛을 맛보는 응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봉 16장 21장 하반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에서 15장 3절 4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또 이 부활사건은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돼서 수천 년 동안 성경에 끊임없이 구약에 예언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 없이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의 사역이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성취로 이래 바로 성경대로 그대로 이 부활사건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었다면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우리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의 핵심이오 포금의 핵심이오 기독교의 두 가지 핵심적인 축인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을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손바닥의 양면처럼 통전의 양면처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시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두 가지를 온전히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바로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부활사건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믿을 때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장악하게 얘기해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문제 해결이요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바로 영생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그 증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생명살인의 헌신은 이 땅의 어떠한 성인 군자도 흉내낼 수 없는 절대 가치의 헌신이고 영원의 헌신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 방향도 또 내용도 그다지 방법도 굉장히 유사하지만 바로 이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를 위해 신이 죽은 종교도 없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교주도 없습니다. 마오메트 석과 공자 호화 찬란한 무덤이 남아있지만 예수님만이 빈 무덤인 것입니다. 다시 이런 예수님의 생명살리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물어가는 일몰 인생이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일출 인생으로 이제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은 것입니다. 이 축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순간에도 이제는 죽음 이후에도 주님께서 제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축복의 부활 체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강단의 말씀과 맞물려서 고려서 15장 35절 38절 말씀해 보면 성도가 부활했을 때의 그 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장차 우리도 부활체로 새롭게 부활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자 그렇다면 고려서 15장 35절 38절에 우리가 장차 부활체로 어떻게 변화되냐 씨를 보십시오. 씨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일단은 썩는 것 같지만 그 안의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썩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시간패가 오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한 부활체로 다시 주님과 함께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난 단어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가장 희석시키기를 원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트린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요. 바로 이 부활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넘어서 이제 부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시고 나의 모든 상처, 모든 무능 다 치유받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잠자고 있던 우리의 모든 신앙을 깨우고요 모든 예배관을 깨우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부활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권능을 힘워서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권 헌신입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적인 삶 불신앙의 예트를 깨고 자기 부인을 넘어서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굉장히 익숙하고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굉장히 더 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장사에 있을 부활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사실은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사랑 때문에 막는 거죠. 베드로의 인간적인 불신앙적인 반응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속사적 이 성취를 막는 굉장히 무서운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도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금방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는 너무도 놀랍고 탁월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육의 생각을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탄은요. 그녀는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은 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침투하고 그럴듯하고 너무도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말을 도구 삼아서 구속사, 성취 자체를 우리가 물론 그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방해하는 도구로 우리는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 가진 우리는요. 물론 마태복음 16절, 7절의 고백 역시요. 그거는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죠. 이건 현륙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실 주신 그런 믿음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지 않으면 말씀 듣는 자리를 놓치게 되어지면 사실은 육이 턱항하기 때문에 더 강한 부분이 나를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삶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행, 생명권 헌신 이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 오직을 힘입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생명권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20자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그때부터 진짜 미션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진짜 이유는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요 천국 부활과 지옥 부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천국 부활이 기다리고 있지만 불신 영혼들은 심판의 무서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요 죽어서가 아니라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바로 이 구원의 시간표가 유한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시간표가 그래서 구원은 시급한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생명과 헌신과 희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면 할수록 굉장히 헛되죠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는 모든 헌신 희생 결코 헛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보장도 받지만 영원한 상급으로까지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15장 40절 41절에 바울은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영혼을 그저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그 사람은 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평생 영혼구원을 위해 힘쓴 전도자의 상급과 죽기 직전에 간신히 영접하고 간 사람 어떻게 그 상급이 같겠습니까 그 영광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차별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이것은 상급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상급을 받는 것은요 이거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하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께서 비단 부활주일 뿐만 아니라 365일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내건세가 아닌 그리스도의 왕적 건세를 갖고 많은 영혼을 죽기에 인도하므로 마지막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최고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하가였던 도메아코 페티의 에케 호모 이 그림을 보고 독일의 진젠토르프 백작이 굉장히 삶의 변화를 봤죠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근대 선교에 불을 지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음성에 입각한 찬송이 어제 우리가 설교를 듣고 헌금속으로 불렀던 311장 찬송과 가사가 딱 이 가사입니다 자 백작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켰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시기를 믿습니다 그림을 보고도요 19살이었던 진젠토르프 백작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 너무도 그림보다도 더 선명한 52조 강단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레이마의 음성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인생은요 진젠토르프를 통해서 근대 선교에 불을 지피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들은요 나만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를 살리고 많은 제자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뿔뿔에 흩어졌던 비겁한 제자들 겁증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니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교자의 반일에 섰습니다 사도바울 역시 핍박자 사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자 이제는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세상에 감당치 못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통일하게 나에게 주어졌음을 확증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무능을 치유받고 나가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2, 3, 7과 5천 종종 우리 랩너트라는 이 단어를 굳게 붙잡고 생명건 생명살리는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